자 오늘은 그랜드캐니언 하이킹을 하는 날입니다 이제 그랜드캐니언을 직접 느끼기 위해 그랜드캐니언 아래로 직접 내려갑니다 찍고 있는거야 지금? 준비는 다 됐나요? 어 전 됐어요 둘 다 여기서 뭔가 준비를 했죠 여기는 최종 준비를 하시고 내려가 허리가 몇이니? 허리가 몇이니? 28이요 엉덩이네 50 자 우리 안전하고 다치지 않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야 요거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한국어로 써놨잖아 한국어 처음 봤어 얼마나 한국인들이 많이 주시면 이걸 한국인들 심성이 착해서 그랬네 나눠주고 싶어 내려갑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1.5분 수고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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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